이 속담 중에 한자성어로 호사, 유피, 인사, 유명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다 보면 사실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그냥 죽으면 어떻게 죽든지 간에 가죽을 남기게 되지만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의 명예와 이름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결국엔 남기고 간 것이 있는데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가 다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름과 명예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름과 명예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래서 나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아였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이 두 사람의 하늘로 옮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시고 옮기고자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엘리아는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고 서글픈 일입니다 누구나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떠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가게 그렇게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뭔가 떠나는 것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공동체에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떠나서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원했던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옮기셔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떠나보니까요 결국에는 고생하더라고요 제가 주체가 돼서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그 결과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떠났을 때는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참 많이 고통스럽고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인내를 배우고 훈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떠나야 될 때도 있고 이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이동하고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천국으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떠나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아는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사이에 불수레와 불마이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결국엔 엘리아는 무엇을 타고 올라갑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찬성가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아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고 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갔다는 표현이 1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 두 사이를 갈랐던 것은 바로 불마이들과 불병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게 되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죠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흡곤란으로 해서 죽던지 아니면 추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라는 건 거기 가운데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욕기서 38장 1절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유배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폭풍우가 바로 이 회오리 바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이 회오리 바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불수레와 불병거, 그 불말들과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엘리아를 돌보시고 호위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에스겔 37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람은 생기,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다라는 이 표현이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에서는 수홀에서 올리셨다 그러니까 죽음에 있는 그 상태에서 올리셨다 다시 살리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게 되니까 이 뼈들이 착착 맞춰지면서 그 사이도 입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연하게 되니까 생기가 불어들어가게 되는데 그 생기가 바람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하면 아마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데 에스겔 37장 13절 보면 무덤에서 나오다 올라오다 무덤에서 올라오다라는 이 표현 단어와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람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엔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엘리아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죽음도 보지 않고 얻게 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아가 하늘로 옮겨지는 이 장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엘리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늘에 올라간 엘리아의 그 사역을 계승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지만 하늘로 옮겨진 엘리아가 했었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하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들을 하늘의 관점, 하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한기하 6장 17절 보면 아람군더가 엘리사를 이렇게 붙잡으러 왔을 때 그의 종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그 종을 위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그 종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본 거예요? 엘리아가 승천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엘리사는 이 장면을 보았는데 그때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시각과 관점으로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가 그런 시간인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그 영적인 시력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던, 새벽 예배던, 금요 성령 집회던, 수요일 예배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육신의 눈을 따라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좋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엘리아가요 마지막임을 알고서 엘리사와 함께 이 길가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요 여기에서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례를 받은 것이 길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갈과 이름만 같이 다른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베델 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고요 이 길갈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엘리아는 그곳에서 선지생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2절을 보면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죠?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로 자고 있다가 그때 꿈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여러 보암이 사실은 유다로부터 분열되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상을 세우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쩌면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선지학교를 세워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요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는 가난한 땅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당시에 아주 견고한 성벽이었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는 그런 성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침묵하면서 그렇게 칠리간을 걷게 되고 결국엔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성벽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모래성처럼 종이집처럼 그렇게 허물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체험하게 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리고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저주의 땅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또한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이 여리고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이곳에서 다시금 개옥과 붕의 역사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아가 끝까지 했었던 것은 무엇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겠다가 여호와의 불을 내리기도 했다가 바을 선지자 450명을 그렇게 척결하게 되고 처리하게 되는 일도 했다가 다시금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큰 이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엘리아는요 영적인 영웅처럼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했었던 엘리아가 이제는 그런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해요? 조용히 사람을 키우는 일만 하게 됩니다 왜 그랬죠? 그렇게 큰 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줘봤자 결국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겼었던 그 강력한 기적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어디에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은 속삭이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속삭이는 소리 가장 가까이에서 조금조금 말할 때 아주 작은 소리지만 그 소리가 엘리아에게 임했을 때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사명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력한 어떤 힘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새 언약의 은혜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암시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아는 이제는 더 이상 크고 화려한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엔 엘리아가 떠날 때 옮겨질 때 남는 건 뭐죠?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생도들이 엘리사로 인해서 엘리아로 인해서 그렇게 세물를 받고 또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어떤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거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죠? 한 영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얼마만큼의 돈이 들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드는가 돈이 얼마만큼 되느냐 여기에 많이 신경 쓰는데요 그 모든 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이 글쓰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33년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책 한 건 남기지 않으셨고 건물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예수님께 훈련받은 열두 제자가 남았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120명이 남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었던 500명이 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와오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너무나도 잘 감당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글쓰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고 또 우리 기독학교를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떠나게 되면 오게 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만드는 것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엘리아가 승천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좀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2절을 보면요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아를 따르겠다 이렇게 스승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뭐래요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똑같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읽으시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야기가 좀 어려우냐면요 10절을 보시면요 엘리아가 말하는 건데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라 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아를 따라 붙었고 그래서 엘리아가 하늘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봐야지만 그래야지만 영감의 그 갑절 성령이 하시는 일의 갑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엘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오지 말라고 세 번이나 얘기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생각할 때는 헌신과 충성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엘리아는 자신이 걸었던 이 선지자의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위험한 길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에 한 번 들어서게 되면 뒤돌아보거나 옛날로,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중도 포기할 거면 그러면 따라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끝까지 엘리아가 걸었던 그 길을 엘리사가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헌신과 충성도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 오카논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을 때 특별히 목해의 길을 가기를 고민하는 그런 분들의 상담을 할 때마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냐면 평신도로서 세상에서 보낸받은 그리스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목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해자가 있는 것은 성도들을 그리스의 온전한 자로로 세워서 그들로야금 세상에서 소공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평신도로 깨워서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자꾸 목해자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해자의 길을 좀 빨리 올 수 있는 분들도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아닌가보다 아닌가 이러다가 5년, 10년 더 늦게 목해의 길로 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선 이유도 있지만 목해자는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누가 말려도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 없이 목해의 길에 오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마음 어려워하고 또 나중에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부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4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특별히 더 낳고 싶으셔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그때 이제 금식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들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원을 해가지고 제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요 전에 말씀하셨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금식 기도원에서요 응답을 받았대요 내가 아들 준다 그랬는데 왜 자꾸 자꾸 기도하냐 그러면서 장광천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딱 써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조금 지난 다음에 임신이 됐다 그래서 장광천은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데 아버지께서 개척하시고 고생하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해하기 싫어서 도망다녔어요 왜? 더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이 저를 찾아내셨고 결국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설득 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 저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이 제 가운데 태사하는 것은 헌신과 충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될까 봐 좀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제 가운데 주신 어떤 사역들 그 이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심지어는 어려움이 생길 정도로 저는 남편으로서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대학부 청년들 대상으로 훈련하고 제자훈련하는데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훈련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상담받을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옆에서 같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잘했다 내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진짜 사모 잘 만났네 그랬는데 제 아내가 막 울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되세요? 청년들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면서 할 때 아내는 그냥 참았던 거예요 참고 이 사람이 소명받았으니까 열심히 하겠지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6년간 파트타임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6년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지금 이렇게 아내하고 쫓겨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완전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거예요 목해 사역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제 가정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실 저는 반쪽짜리 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와우리 교회는요 사실 저 없어도 잘 돌아갈 겁니다 근데 저의 가정은 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그 가운데서의 사실은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그렇게 할 거면 따라오지 마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사의 헌신과 충성도를 테스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올려드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오늘 말씀이 되게 재밌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4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읽다 보면 슥슥 넘어갔으면 좋겠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아는 움직일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엘리아의 사역을 그 인생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했고 엘리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엘리아였습니다 열한기 하 10장 1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거는 엘리아가 죽은 다음이에요 엘리아가 살았을 때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엘리아가 죽은 다음에도 엘리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한기 하 10장 17절도 보면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있는 바 아베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목해자가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엔 무엇을 섬기는 건가요? 말씀을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영혼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산 가운데 이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목해와 성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이 걷는 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길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의하여 결국에는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욕구와 소원에 따라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이익과 손해를 따라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 재정적인 유익을 따라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그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3절을 보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아, 엘리사를 맞이한 후에 특별히 엘리사에게 따로 말하게 되죠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갈 것 근데 언제 올라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가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러면서 질문을 심각하게 했겠지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아 밑에서 잘 훈련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5절에도 보면 열이고의 선지자 학교에 있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엘리사가 여기에서도 잠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것들이 되었다라는 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잠잠하라 라는 것은요 결국엔 단순하게 침묵해라 좀 조용히 하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요 말할 때가 아니라 들어야 할 때가 될 때 그때 잠잠하라 침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때 묵상하고 분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슬퍼서 그 슬퍼서 결국에는 잠들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엘리아의 제자들도 결국에는 그의 스승이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염려와 걱정으로 참 많이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축축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잠하라는 것은 너희의 인간적인 생각들 지금 너네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너희의 선생이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엘리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었던 이들을 이제는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는 좀 잠잠하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충격적인 이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염려와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말이 자꾸자꾸 퍼져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불안이 증폭되고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심지어는 분열케 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말 소문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마음 가운데 사실 그 상처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지거나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불안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 말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그 말을 삼가해야 돼요 잠잠해야 됩니다 이 말이 덕을 끼치는 말인지 이 말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분열시키는 말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안 할 때 사실은 어떻게 친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린 아니죠 누군가를 씹으면서 가십을 만들면서 그래서 오징어와 사람은 씹어야 마시니까? 아닙니다 잠원서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은 별식과 같아서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침묵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엘리야를 하늘로 옮기시는지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인간적인 말이 많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은혜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반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고 또 잠잠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과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요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로 이렇게 탁 칩니다 겉옷은 엘리야의 권능, 권위 이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열한계상 19장에 보면 엘리사를 부를 때도 겉옷을 이렇게 탁 던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옷은 엘리야의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딱 치게 되니까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되고 그렇게 마른 땅같이 건너갔었던 것 그리고 여우소아가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건너가자마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사실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이었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요청이니까 엘리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간절한 그 소원을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의 인생 철학 핵심 가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셨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개혁 한글에는요 영감의 갑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갑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갑절을 두 배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느 질사님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자녀의 사업도 잘 번창하게 되고 또 결혼도 잘하게 되고 그걸 보니까 어느 질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질사님이 받았던 복에 갑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배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나쁘진 않죠 우리 와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두 배나 영감 있고 강력한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좋은 기도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갑절로 두 배로 더 큰 사역 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엘리사의 사역을 이제 앞으로 잘 보면 아시겠지만요 엘리야만큼 그렇게 유명하고 파극력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지역이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다시 비가 내리게 되는 그리고 하늘에서 여우와의 불이 떨어지게 되고 바을 선지자 450명은 그렇게 척결하게 되는 일들 엄청난 일들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엘리사는 사실 기적은 많이 했어요 근데 소소한 기적들입니다 엘리야에 비해서는 그 규모나 영향력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주로 이 선지자 생도들과 관련된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 가운데 행한 기적들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나쁜 물을 고쳐주고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으로 이렇게 팔아 그러니까 빼앗기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엘리야처럼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고 솥 안에 들어있었던 독을 해독해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적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엘리야보다 두 배로 더 크고 강력한 사역을 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그 규모가 작은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신명기 21장 17절을 봐야 되는데 그에게는 두 몫을 줄지니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게 될 때 장자에게는 두 배의 몫을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장자에게는 두 배의 몫을 주어서 그렇게 가문을 이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볼 때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엘리야가 했었던 그 모든 사역을 엘리사가 장자와 같이 그 사역을 계승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요청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엘리야 당신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반복되게 해 주소서 나는 당신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감의 갑절, 성령이 하시는 일의 갑절이라는 것은요 결국엔 엘리야의 사역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말한 대로 당신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반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역이 나의 사역 가운데서 반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엘리사도 동일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하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가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가 했었던 사역과 삶이 엘리사에게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보다 작은 일 보다 평범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엘리사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여하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엘리사는 엘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거고요 엘리사는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같았으면 엘리사는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같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어느 강을 건너갔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엘리사가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전투로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베델레관의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했었던 사역들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여호수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 그리고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소망 없는 자 그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는 그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실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사가 받은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의 갑절은요 보다 큰 일, 더 잘 알려지는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아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했었던 그 사역을 계승받기 위해서 장자가 받아야 하는 그 두 몫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배의 몫, 두 몫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 가운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구원 사역, 생명 사역의 계승,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일을 계승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감당했었던 그 생명 사역, 영혼 구원하는 이들 또 우리 기독학교를 통해서 또 장애인 복지를 통해서 시니어 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해왔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이들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고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그들을 또 다른 글쓰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내륙 성교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기적같은 성교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나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도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엘리아는 승천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겼었던 사람이 엘리사죠 엘리사 역시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와오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마병과 병거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합력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와오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병과 병거 같은 사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